오랜 발효기간을 거쳐 독특한 맛과 향이 더딥혀진 전통 발효식품 장아찌 새콤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으로 우리 입맛을 사로잡은 굽니 먹반찬인데요 하지만 짜고 달아서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되신다고요? 오히려 장아찌는 담는 과정 속에서 숙성과 발효 덕분에 다양한 영양성분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식품영양학 박사 심선아 요리연구가 이종임 그리고 배우 오미연과 함께 고추장, 된장, 간장을 활용한 장아찌 담그는 법부터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장아찌를 활용한 이색 요리법까지 해봐요 반찬가게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환씨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요즘 날이 하도 덥다 보니까 입맛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지현씨도 입맛 잃으셨나요? 입맛이 안 잃어지네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입맛을 잃으셨는데요 그런 분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밥도둑 국민 밑반찬들을 저희가 쭉 모아봤거든요 이야 이 밑반찬 진짜 뭐 군침이 사르르 도는 게 이게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미현 선생님도 지금 입가의 미소가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아니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요거요 요거 요거 오징어 진미채 네 진미채 저 우미현 선생님도 뭐 좋아하세요? 나는 뭐 다 좋아하지만 오늘 꼭 먹어보고 싶은 거는 네 요 오이장아찌인데 아 오이장아찌 요 장아찌가 진문나 맞아요 진문나 진문나 다 잘난 맛이에요 오이장아찌가 중심에 있었네요 오늘 배울 짱아찌일 것 같아서 이거 먹어볼래요 근데 이미 쉽지 않아요 이게 만들면 그러니까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더 맛있다 식감 눈으로만 봐도 식감이 오독오독 이렇게 끝까지 오독오독하게 먹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여름에 이렇게 물에 밥 말아 먹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그냥 밥 한그릇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먹기는 참 좋은데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식의 대가 이종임 선생님을 모셨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한번 장아찌 맛있게 담그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찌 맛있게 담그는 법부터 장아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까지 저희가 찬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만의 장아찌 담그는 법 이런 비법이 있어요 알려주실 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정된 질문 그리고 활용법은 방송 중간에 함께 공유하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열려있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장아찌 활용법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장아찌인데요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아찌 핵심 비법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소스에 따른 맛내기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비법입니다 간장 간장으로 맛을 내는 장아찌 그 어떤 게 있을까요? 후추장아찌, 깻잎장아찌, 양파장아찌 맞아요 맞아요 공부했어요 아니 사실은 뭐 간장으로 해서 만드는 장아찌는 꽤 많아요 새콤달콤 짭짭하게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떤 거를 좀 어떤 비법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밥 먹을 때요 아작아작한 이런 장아찌가 있으면 훨씬 밥맛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마다 제철 채소로 이렇게 담가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대표적인 여름 채소 한 면은 바로 오이죠 이 오이로 간장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오이는 사실은 장아찌든 뭐든 피클이든 저는 피클 같은 것도 만들어 먹는데 도전하기 제일 1번으로 생각나는 식재료이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비법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오이장아찌는 아작아작해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오이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우선 무슨 오이가 있나요? 오이가 이거를 가닥이 오이라고 해요 다다기 오이, 가시 오이도 많잖아요 피클 오이는 좀 이렇게 길고 좀 이렇게 색깔이 진한 거 진한 거 그다음에 가시 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다다기 오이인데 요새 다다기 오이도 색깔이 좀 옅은 거는 백다다기 아 백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푸른 색깔이 많은 거는 청다다다기 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아찌를 담을 때는 다다다기 오이가 좋아요 왜냐하면 물음도 좀 적게 해주고 수분도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오이질을 담근다든지 또 이렇게 장아찌 담글 때는 다다기 오이가 좋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오이를 좀 사다 보면은 쓴맛이 아주 유독 강한 그런 오이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근데 예전 어르신들께서 가끔 말씀하실 때 가뭄 끝에 오이가 쓰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뭄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오이의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오이 꼭지 부분부터 이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하는 쓴맛 내는 성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오이가 쓴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쓴맛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꼭지를 그냥 잘라내시고 요리를 하시거나 또는 이 꼭지를 물에 담그면 쓴맛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물에 담그실 때는 좀 차가운 얼음물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오이 네 짠! 오! 선생님 나왔네 쓴맛이 나는지만 제가 확인하려고 먹어보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어때요? 아! 안 써요 너무 연하고요 딱 그 오이향이 진하지 않게 아주 아삭한 거 맛집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안 쓰고요 지금 이제 쓴맛은 꼭지 쪽에 더 많이 쓰니까 아 요쪽에 네 그래서 이제 오이는 일단 이제 그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씻을 때는 이렇게 소금에다가 비벼서 씻거나 맞아요 아니면 소금물에다가 수세미로 요렇게 비벼서 씻어줘야 오이는 왜 요렇게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해서 씻을 수가 있어서 좋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기 오돌포돌하게 가시처럼 나와있는 데가 싹 없어지고 매끈하게 잘 닦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저는 이제 오이가 쓴 거는 바로 요기 끝 쪽이 써요 여기구나 네 맞아요 장아찌 담그신다고 그래서 이 끝 쪽을 많이 자르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이걸 자르시면 여기에 그 간장 그 속 가림물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 안에가 저기 열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요 끝부분만 요렇게 잘라요 그래서 혹시 오이가 이제 쓴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장아찌 다 담그시고 드실 때 끝에 조금 잘라보셔서 쓰면 조금 잘라내시고 하시면 돼요 아 먹을 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이를 지금 소금에 비벼서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저는 그냥 안 담가요 네 이거를 끓는 물에 한번 데칩니다 아 뭐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네 간단하지요 네 지금 물에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네 해발 끓는 물에 소금 좀 넣어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데친 오이랑 안 데친 오이가 컬러가 색깔이 당연히 달라요. 저희가 장아찌가 다들 맛있게는 먹는데 짜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요즘 덜 짜게 먹으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덜 짜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이 장아찌의 절임물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아찌 절임물의 비율은 제가 여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간장하고요. 그다음에 식초하고 설탕의 비율이 3대 1대 1이에요. 3대 1? 1대 1. 그런데 저희가 오이를 한 30개를 담그는 거여서 간장 대 컵, 식초, 설탕은 1과 3분의 1컵. 그러면 3대 1대 1의 비율이에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3대 1대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간장에만 끓고 있는데요. 간장물이 지금 끓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식초는 안 넣고요. 간장에다가 설탕과 그리고 소주는 한 단컵 아니면 4분의 3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왜 그걸 넣으냐 하면 여기에 불을 끄고요. 끓으니까 식초만 빼고 끓였어요. 간장, 설탕, 그다음에 소주 넣어서 끓였어요. 저 왠지 알겠어요. 식초가 날라가죠. 맞아요. 역시 요리 잘하는. 그래서 나중에 다 끓고 나면 넣으시는군요. 불 끄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를 넣습니다. 이것도 꿀팁이다. 꿀팁이다, 진짜. 훨씬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렇죠. 끓이면 아무래도 신맛이 좀 감소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잠깐 이렇게 식히겠습니다. 완전히 식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기운만 없어질 정도로 한김만 식혀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고이 넣어서 데쳤잖아요. 이거 안 씻어야 돼요. 아까 깨끗하게 세척을 했고요. 왜 우리가 금방 이렇게 데쳐진 거는 그냥 놔두면 수분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물에 헹구면 다시 수분이 또 막 되니까 안 헹구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이제 이 감작물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작물 부을 때에 여기 한김만 나가서 부을 거고요. 젖어 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고추가 있어요. 이런 거 장을 할 때는 꼭 이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이만 이렇게 지금 짠맛, 단맛, 새콤한 맛은 있잖아요. 약간 개운한 맛이 좀 있어야 장아찌가 입맛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왜 마트에 가면 다 사실 수 있어요. 네. 월남 고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소루룩 부셔서 넣어주면 약간 개운하고 칼칼한 맛이 있어서 더 칼칼하겠네. 한 10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혹시 집에 이게 없다 그러면 이거 청양고추거든요. 네. 청양고추를 뭐 한 4, 5개 이렇게 잘라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맛있겠든 나중에 먹으면.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 진짜.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지금. 네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 다 끝난 거예요? 벌써요? 저렴한 걸? 부면은 돼요. 너무나 그런 말 안 하세요? 핵심은 진짜 저거네요. 간장물? 비율. 근데 그동안에. 식초, 설탕 그게 아까 3대 1대 1이라고 하셨죠? 근데 예전에는 간장을 좀 더 많이 넣었던 거 같은데. 더 짰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왜 그랬던 건가요? 아무래도 이 장아찌의 목적 자체가 이제 장기간 저장해 놓고 먹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관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장이라든지 소금 같은 것들을 많이 넣고 장아찌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보면 뭐 냉장고도 있죠. 뭐 김치 냉장고 있죠. 식품 건조기 있죠. 이렇게 뭐 저장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염도가 낮은 장아찌를 만들어서 좀 건강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 근데 지금 다. 오이가 준비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면 관장이 너무 조금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거 식혀서 붓는 게 아니라 뜨거운 김만 한 김 날라갈 정도로만 해서 부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 푸니까 얼마큼 정도 됐나요. 여기 절반도 안 찼 것 같은데요. 반도 안 찼는데요. 3분의 1 정도 찼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 오이의 수분이 쫙 빠져서 이게 자작하게 국물이 배어요. 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이에서 물이 좀 나오니까. 그렇죠. 야 근데 지금 이 간장을 부으시니까 고추의 그 알싸한 향이 싹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왜냐하면 밑에는 잠겨있는데. 아 근데 위에는 안 먹으니까. 위에는 잠겨져 있지 않으니까 한 번 이렇게 자리바꿈을 해서 한 이틀 정도 두시면 이제 자작하게 국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드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누름떡 같은 거를 넣으셔도 좋고. 아 이거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아 네. 그냥 돌을 넣으셔도 되고. 집에 그런 게 없으면 왜 무거운 그릇 같은 것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누름떡이 사실은 굉장히 자질 안 될 때는. 왜냐하면 이런 저림액이 적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눌러 두시면 좋아요. 이걸 안 누르면. 문기 접촉을 찾아나요. 문기 접촉을 찾아나요. 그런 게 더 잘 끼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뚜껑 덮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딱 됐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며칠을 둔다고요. 이거 이게요. 이제 2, 3일 정도 두시면 국물이 자작하게 생겨요. 바꿔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수분이 빠졌잖아요. 오이에서. 그러니까 절임이 싱거워졌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국물만 따라서 펄펄 끓여서. 그 다음에 부실 때는 반드시 식혀서 부셔야 돼요. 안 그럼 오이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물러지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넣으시고 이거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4월 1일이라고 쓰셨네요. 이게 지금 거의 두 달 반 넘게 됐는데. 이 파라치만 색깔이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고추 조금 들어가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꼭. 엄마가 이거 꺼낼 때. 네. 그때 맛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거의 3개월 조금 안 됐는데. 수분이 쫙 빠지면서. 진짜. 얼마나 아작아작거리겠으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국물이 이렇게 자작하게 되게. 그러니까요. 똑같은 국물이 생겨집니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국물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수분이 빠지는 게 저렇게 날씬하게 됐네요. 네. 수분이 쫙 빠지니까. 안에 그 물은 부분에 물이 다 빠졌나봐요. 그렇죠. 그렇죠. 과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살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다. 이거요. 네. 드셔보실래요? 굉장히 아작아작합니다. 먹어봐야죠. 이거요. 선생님.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으시는 거는 전혀 주실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처럼. 안 물어보시면. 서서한 마음이 굉장히 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그냥 다 드시지 말고. 짠. 이렇게 다 먹으면 안 되겠니? 물쳐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빠졌어요. 안에 속이. 보이실까요? 네. 어머. 이 아작아작 소리 들리시죠? 이 안에가 간장벌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안에가 빠졌어요. 이야. 궁금해서 안 되겠네. 드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매콤함도 있어. 네. 왜냐하면 아까. 고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태운한 맛이 있어서. 고추가 들어간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훨씬 바삭바삭해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훨씬 바삭바삭해진 거예요? 아작바삭. 아작바삭. 손이 빠지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아삭아삭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간장으로 한 그릇. 오이 장아찌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제가 지금 3개월 가까이 지금 저장되는데. 1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수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보관 가능하니까. 저는 김치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니까. 오래 보관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 오이 장아찌가. 네. 괜찮아요. 건강에도 이제 아주 좋다고 하던데.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 건가요? 네. 이정임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신 것처럼. 오이는 뭐 워낙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량은 굉장히 낮고요. 또 특히나 당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좀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오이가 상당히 좋은 식품이고요. 또 오이에 있는 미네랄 중에서 칼륨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 칼륨은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염분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염분 배출. 그런데 이게. 선생님. 계속 놔두면 농도가 좀 떨어져요. 맞아요. 이게 이제 물이 계속 나서 그런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뜨거운 거 저림에 보였잖아요. 한 3일 정도 후에 국물 따라서 한번 끓여서 시켜서 부시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모든 간장으로 담그는 모든 장아찌는. 왜냐하면 그 안에 재료들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농도가 당연히 싱거워지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오래 저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국물을 따라내서 다시 한번 끓여줘야 저장성도 오래가고. 또 골맞이 같은 것도 이제 안 끼게 되고. 그래서 꼭 한번 식혀서 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지 우리 집께 맛없더라. 그렇게 안 했더니. 너무 신기한 게. 심심해져. 너무 짜도 맛이 없지만. 이게 물이 너무 빠져서 싱거워지면 그것도 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개 정도 하면 한 번만 끓여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더 오래 두시고 싶다 그러면은. 뭐. 중간에 또. 한두 달 지난 후에. 한두 달 있다가. 한 번 정도 더 끓이면. 그만큼 또 저장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아작아작한 게 없으면 밥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해 먹는 건데요. 네. 이제 간장 오이. 지금 장아찌를. 이제 묻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해서 썹니다. 이렇게. 네. 오이 장아찌. 이거 거의 양념이 좀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새콤달콤 짠맛이 있잖아요. 그냥 드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묻혀서 드시면 단차로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묻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오이 진짜 신기하다. 중간에 물이 빠져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지금. 네.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지금 수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짜주는 게 좋습니다. 뭘로 짜요 선생님. 면보에서 짜시면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면보를 짜겠습니다. 그래서 피 짜먹을 때. 피넬 대신에 장아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꼭 짜서. 또 짜면은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물이 다 빠진 것 같은데도 또 나와. 맞아요. 네. 그래서 묻힐 때는. 네. 이걸 이렇게 짜서 묻혀주면 훨씬 더. 아작아작 거리잖아요. 네. 물이 이제 짜자자작 나오겠다. 그렇게. 많이는 나오진 않죠. 이미. 이제. 물이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짜주시는 게 더 아작아작거립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묻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 썰었는데도.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요 자체도 얼마나. 드실 수 있잖아요. 여기 꼬시꼬시한 게. 여기 이제 양념 만들 텐데요. 양념은 그냥 기본 양념 하시면 됩니다. 파 다진 거.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요거는 쌀 조청이에요. 조청이 들어가요. 윤기 좀 나니까. 네. 그냥 올리고당이나 뭐. 물엿이나 이런 거 다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약간. 그냥 고춧가루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묻히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매운맛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거 같아. 근데 이제 약간. 약간. 오이지 무침처럼 하면 되는가 봐요. 참기름. 그렇죠. 오이지 무침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이지보다는 조금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장 사가지고. 숙성된 맛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접시에다가 담아게요. 찾으시는 거면 됩니다. 아까 그냥 보다 훨씬 맛깔스러워 보이죠. 윤기가 나니까. 장아찌는 이렇게 담가 두셨다가 드실 때 이렇게 딱 묻혀서 드시면. 네. 한 끼 이것만 있으면 진짜 밥도둑이잖아요. 또 향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향이 또 달라졌어. 맞아요. 너무 먹음직스럽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통깨 조금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완전히 되셨습니다. 네.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드셔보셔야죠. 당연히. 이거 아주 치킨 시키고 막 피자 시키고 그럴 때 그냥. 선생님. 내가. 손이 없어가지고. 네. 드셔보세요. 네. 소리. 소리. 소리가. 아까도 아작아작 했는데. 이거 짜내니까 더 아작거리면서. 아주 많이 짜지 않죠. 밥하고 드시면 딱 좋을 정도예요. 양념 하나도 안 해도 맛있었는데. 양념 하나도 더 맛있어요. 뒤로 먹겠습니다. 뒤로. 요리 잘하시는 이지연 씨. 맛은 어떠세요? ASMR인. 장난 아니에요. 먹어보니까. 네. 그 태국 고추. 그 베트남 고추들. 하여튼 청양고추들. 청양고추들.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싼 맛이. 그 뒤를 때리네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이. 그러면 조리법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먼저 간장. 오이 장아찌입니다. 오이는 소금에 비벼서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소금 2큰술을 넣어서 끓인 후에. 오이를 넣어서 3초에서 5초 동안 데치시고요. 식초를 제외한 절임물 재료를 넣고. 한 소금 끓인 후에 불을 끄고 식초를 넣습니다. 오이를 담은 통에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인 절임물을 부어서 누름 도구를 올려주고. 2, 3일 후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2, 3일 후 절임액을 따라 내서. 한 소금 끓여 식힌 후에 부어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이어서 간장 오이 장아찌 무침인데요. 오이 장아찌를 2mm 두께로 썬 뒤에 물기를 짜주고요. 양념장 재료를 넣고 골고루 버무린 다음에 통깨를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이 장아찌! ностью담요 데 líne 제5회 해외추구공단